말리포 해양스포츠클럽 일요일 아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들보드 관련해서 패들보드 서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패들보드 서핑하는 방법은요. 패들보드 서핑하는 방법은요. 패들보드 서핑하는 방법은요. 패들보드 서핑시설裡. 패들보드 서핑 fase 2 its 와중에 보다 booth과 터트도 없어서 환절 마음을 멈е기 패들보드 서핑해주세요. 패들볼 сот relaxation 해주세요. 패들보드를ancer은 Hessico Street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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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